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좋아요. 좋아요. 저희 집 막내고 사람을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유독 공주병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를 먼저 예뻐해야 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인 critic 기다려 ead compatibility 알뜰 놔둘 놔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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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와와 와와와와. 아이고 우리 공주님 예뻐요. 오빠 딸이. 아이고 예뻐요. 질투인가?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. 엄마가. 난 너무. 왜? 오빠잖아. 아니야, 아니야, 오빠야. 뽀뽀, 뽀뽀. 엄마 뽀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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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상관없어요, 다. 아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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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버티영이다. 전통 Sat whora 10 ay. 슥 저렇게. plead guilty. 뽀뽀 있다면 혜인과 기준이LC을 누르세요. 보미를 만지려고 하면 난리를 부리는 거죠. 하 mes. 하루 종일 신경을 쓰고있어야 되니깐 보미한테. Liberts i would carry them. fastest tirevers 고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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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! 고아 몸치게 하지마! 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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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가 뭐야? 정독버스하고 딱 끝날 수도 있지만 막 피해가 나의 정도로 그렇다고 제가 막 24시간 지킬 수 없는 거니까 보안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버려진 아이고요 아이가 되게 너무 예민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내때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보니까 이쪽 다리가 댕강 부러진 상태로 한 달 넘게 방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참 의문이긴 한데 그렇다고 공기가 보아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아내때부터 아내때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